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카메라의 변천사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실은 이 카메라의 변천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학의 시작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렌즈 기술 카메라 기술 이 모든 것들에 이 광학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광학의 시작 카메라의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바로 천년 전 천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슬람 쪽이 과학이나 이런 문화 쪽이나 이런 곳이 훨씬 더 발달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알하산 이븐 알하이삼 그 유명한 과학자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게 현 인류의 과학의 시작을 알리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이 기반 이 시스템 이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알하산 이븐 알하이삼 형 그 중에서도 특히 광학 쪽을 발전시킨 이분이 1015년 20년 요 때쯤에 이분이 책을 발간을 하는데 그게 바로 광학의 서입니다 광학의 서 최초의 광학 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광학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반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발견하신 게 바로 이 암실에서 조그만 구멍을 뚫었더니 바깥에 빛이 여기에 맺혀서 마치 이제 어떤 상을 맺히더라 그것도 거꾸로 이러면서 어떤 걸 발견했겠어요 빛의 직진성을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빛이 직진하니까 이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간 게 위에 있는 건 아래로 가고 아래 있는 빛은 위로 가면서 상이 거꾸로 맺히는 요거를 발견한 거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알하이삼이 이제 사람의 눈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발견했었거든요 사실 알하이삼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서 뭔가 빛을 쏴가지고 그 쏴가지고 다시 반사되도 받는 뭐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알하이삼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광학의 기반을 다졌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술이 있죠 카메라 옵스큐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카메라의 전부예요 카메라 옵스큐라가 무슨 뜻이냐 카메라가 방이라는 뜻이고요 옵스큐라가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카메라 옵스큐라 결국에는 암실입니다 암실 암실을 만들면 우리가 상을 어떤 평면에다가 투영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인데 우리 카메라가 다 요거 쓰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얘를 볼 때는 우리가 밖에서 이 탑업에 봤을 때는 햇빛에 의해서 박지만 이 구멍을 뚫어서 만든 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반사된 빛 중에 딱 하나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너무 어두웠다 이게 바늘구멍 사진기라 그러죠 어두워서 사실은 우리가 카메라로 쓰기에는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등장했겠습니까 바로 렌즈가 로저베이컨인 13세기에 렌즈에 대해서 뭐 기존에도 돋보기처럼 쓸 수 있는 돌 뭐 이런 거 해갖고 대충 렌즈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어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렌즈 자체 특히 볼록렌즈에 대해서 많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분이 바로 로저베이컨인데 렌즈 렌즈의 기본은 바로 여기에 시작돼요 바로 스넬의 법칙이죠 여기 뭐냐면 렌즈에 기반이 되는 과학이 바로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이 무엇이냐 이 물질에서 진행하던 빛이 다른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되는 게 바로 굴절이란 말이죠 왜냐면 위에 물질과 아래 물질이 갖고 있는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굴절율은 사실은 빛이 진행할 때 파동으로 진행하는데 보이시죠 이게 파동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파동의 선 요걸 이제 파면이라 그래요 파면 이 파동의 선들이 굴절율이 높은 물질로 들어가면은 속도가 느려져 보시다시피 자 이 빛이 이제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마루 부분만을 따서 진행하는 걸 표시한 거예요 요게 뭐겠어요 바로 빛의 파면 근데 이제 만약에 물에 들어간다 굴절율이 높은 물질에 들어간 순간 파면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진행방향이 꺾이고 그게 바로 굴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렌즈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볼록렌즈 볼록렌즈를 통과할 때는 여기가 두껍잖아 여기가 제일 늦게 나와 여기가 제일 빨리 나와 얇으니까 그러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요게 바로 빛의 굴절입니다 볼록렌즈에서 왜 빛이 한가운데로 모이는가 요게 바로 빛의 굴절을 이용을 한 거예요 유리가 갖고 있는 굴절율 즉 빛의 진행속도를 늦추게 하는 그 힘 때문에 빛이 파면이 꺾이면서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이 렌즈가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한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카메라 옵스큐라 바늘구멍 사진기 기술을 보면은 카메라 옵스큐라로 궤도를 사진을 찍습니다 궤도가 여기 뭐 조명이 있었겠죠 아니면 햇빛이 있었다든가 그럼 이제 빛이 들어와서 궤도의 코에서부터 반사가 될 텐데 반사된 빛이 사방팔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궤도를 보든 저기서 궤도를 보든 궤도의 코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궤도의 코에서 반사된 빛이 어딜 가나 다 반사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바늘구멍 사진기는 구멍을 딱 하나만 뚫어서 그러니까 이 반사된 빛들 중에 딱 하나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매칠 수 있는 요 지점에서만 코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만 썼기 때문에 어두워 근데 봐봐요 이 구멍 대신에 렌즈를 한번 껴볼게 렌즈 렌즈를 끼면 어떻게 돼? 아 대박이야 렌즈 덕분에 이 코로부터 반사된 빛이 여기 한 곳으로 미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렌즈의 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궤도의 코만 이렇게 매치느냐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빛이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같은 평면에 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렌즈 하나 꼈을 뿐인데 그래서 궤도의 온몸이 아주 밝게 정확한 상을 맺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여기다 껴놓고 사람 딱 앉혀놓고 상이 맺힌 거를 거울로 반사시켜서 여기에다가 상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상이 맺히게 해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 근데 렌즈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궤도 뒤에 멀리 나무가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렌즈의 문제였어요 렌즈의 문제 풍경화가 쉽지 않아 왜? 이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다를수록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다른데 멀리 있는 것들은 상이 안 맺혀 상이 벗어나죠 지금 일로 가 있어 어떻게 돼요? 뒤가 블러 처리가 된다니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아웃포커싱 아웃포커싱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아까 이쪽에서 오던 거는 짤리죠? 이 구멍에 짤리면 어떻게 돼? 이게 얇아져 얇아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두워지긴 하지만 이 평면에서 맺히는 상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 요게 바로 이제 조리개의 원리입니다 뭐 이제 4분의 F, 22분의 F 이게 뭐냐면 이제 계산했을 때 이 결과가 이 지름이 지름갛이라는 얘기에요 지름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 밝아 밝은데 뒤가 상이 안 맺혀 줄이면 전체적으로 다 초점이 어느 정도 맺히지만 조금 어두워진다 요게 바로 이제 조리개의 원리에요 조리개의 원리 우리가 이제 카메라 쓸 때 조리개 왜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카메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진이에요 사진 보는 건 가능해졌어 그림 그리는 것까지 가능해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걸 그대로 상을 맺혀서 영구적으로 사진으로 보관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해낸 사람이 누구냐 1816년에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라는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사진가죠 이분이 최초로 사진기를 발명합니다 코팅을 해요 뭘로 코팅을 하느냐 염화은을 가지고 코팅을 하면은 이 염화은의 특징이 뭐냐면 햇빛을 받았을 때 염화은이 은이랑 염소로 분리가 됩니다 은이랑 염소로 분리가 돼요 무슨 뜻이냐 암실에다가 상이 맺히는 위치에다가 이 염화은을 코팅한 판을 갖다 대 갖다 대서 딱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빛을 받은 부분만 검해지는 거예요 염화은이 은으로 바뀌면서 여기만 어두워져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반전되는 사진을 찍은 거죠 이렇게 마치 뭔가 사진기 같은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16년에 니에프스가 한 것만 봤을 때는 상을 맺히긴 했는데 영구적이지는 않았어 왜냐면 봐봐요 햇빛에 노출만 되면은 얘가 거맣게 변하니까 얼마 안 가서 그냥 다시 다 전체적으로 껌해지겠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니에피스가 카메라에 노출할 때만 변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게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최초의 사진을 찍는 데 성공합니다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강강액을 판에다가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워 구운 다음에 찍고 싶은 빛에다가 이제 노출을 해 빛에 의해서 변한 부분이 있잖아 여기다 또 라벤더 오일을 부어 갖고 현상액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 현상 과정인데 노출된 것만 남고 그 다음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녹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 영구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빛을 받은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가 어둡잖아 니에프스가 아쉬운 거야 아쉬운 게 뭐냐 빛을 많이 받은 부분이 밝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처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가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요드 연기가 나는 박스에다가 이제 산화를 시켜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판이 산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여기 노출된 부분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질들 다 제거를 하면 우리가 아는 사진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느냐 바로 반도체 공정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의 전자 회로들 다 이 니에프스의 사진 기술을 쓰고 있어요 포토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 리소그라피는 뭐냐면 반도체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회로들을 그려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위에다 덧대고 빛을 쏘면은 그 마스크에서 투영된 빛만 나갈 거 아니에요 똑같아 여기 강강액 바른 거에다가 빛을 투과시켜서 노출시키고 현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판에 뭐 특성을 바꿔 그 다음에 위에 덮었던 강강액을 지워 이런 과정으로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 빛에 노출됐을 때 성질이 변하는 시간이 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빨라봤자 8시간 동안 노출을 해야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 초상화는 찍기 힘든 거야 사람이 8시간 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안되니까 그래서 니에프스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좀 개설할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누굴 만났느냐 루이 다게르 둘이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니에프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 다게르가 니에프스의 아들과 함께 개조를 해나가면서 1837년에 비로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상용 사진 기술의 완성판을 만듭니다 1837년에 루이 다게르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20분 20분 정도면 찍을 수 있었어요 20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루이 다게르가 다게르의 타이프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사진의 기반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19세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사진을 남기기 시작을 하죠 이제 19세기 동안 많이 개조가 되면서 초창기는 20분이었는데 점점 점점 발전을 하면서 수십초 수초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렌즈 끼는 거 방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렌즈의 모델인 것 같아요 한 1850년대쯤 런던에서 팔았던 렌즈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꼈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남긴 판에다가 한강액을 이렇게 코팅을 하죠 아 원시적이죠 코팅하고 남은 거 아까우니까 여기다 붓는 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어두우니까 지금 이렇게 빛을 가려 갖고 맺혀있는 상을 직접 보는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유리에 맺히는 그 상을 직접 확인을 해서 초점을 맞추고 감각액이 코팅된 판을 갖다 대죠 그 다음에 렌즈 뺐죠 끼고 한 2, 3초 정도 있다 다시 꼈어요 그럼 이제 빛에 노출되는 게 끝난 거야 그거 갖고 와서 이제 현상액에다가 이제 뿌려 가지고 이제 상을 맺히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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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요게 바로 다게레오 타이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복제를 하고 싶은데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뒤에 뭐가 나왔느냐 1871년 드라이플레이트가 나옵니다 필름의 기본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이 반전된 상태로 건조하게 굳어있는 요런 필름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젤라틴 같은 거를 이용을 해 갖고 사진을 수백 장을 만들 수 있어요 요것만 갖고 있으면 요런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초의 필름 같은 것의 형태를 만듭니다 요거에서 착안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사진 기술이 전문가들 아니면 좀 다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만들면 일반인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888년에 졸지 이스트만입니다 졸지 이스트만이 필름을 최초로 개발합니다 필름을 최초로 개발해서 조그만 박스 형태의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상용 카메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회사를 차립니다 이스트만 코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25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익숙한 형태의 카메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창기 카메라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라이카 카메라가 1925년에 나와가지고 요런 거 가지고 이제 막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사진들 막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쨌든 흑백이잖아요 흑백 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지금 칼라 사진을 찍을 수는 없을까? 우리의 세상은 칼라인데 요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칼라 사진을 찍으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색의 원리란 말입니다 색의 원리 정말 이 카메라에 쓸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사람은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입니다 과학계의 3대장 유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전자기학의 아버지죠 전자기학의 아버지 이분이 이제 빛의 3원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무지개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분이 바로 맥스웰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도 쓰고 있죠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실제로 흰색이 없어요 파란색 빛 초록색 빛 빨간색 빛이 합쳐져서 우리 눈에 하얀색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컬러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 생각을 이제 맥스웰이 합니다 실제로 구현을 해요 빨간색 필터 파란색 필터 초록색 필터를 세 개를 겹쳐 가지고 컬러 사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이거를 진짜 사진기에다 쓰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느냐 리미에르 형제 발명가죠 영화라는 그 단어의 시초를 만든 분들로 또 유명합니다 뭔 짓을 했느냐 감자 전부나 알갱이들 염색을 시켜서 얘가 이제 컬러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에 특정 색만 들어가는 거야 그 부분만 이제 노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컬러 사진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요런 사진입니다 오토크롬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다게레오 타입 방식으로 찍는 원리였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코닥에서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특정 색만 노광돼서 굳는 그런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컬러필름 카메라가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컬러필름의 시대도 열리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등장해요 SLR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SLR 아까 과거 사진 어떻게 찍었어요 그냥 대충 갖다 대고 뚜껑 열거나 아니면 셔터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찍었잖아 이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SLR은 뭐냐 진짜 상이 맺히는 거를 직접 보게 하는 기술이에요 요 기술이 뭐냐 싱글 렌즈 리플렉스 렌즈 하나만 써서 반사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필름도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필름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느냐 ISO로 나눴어요 국제표준기구에서 숫자를 정해줘요 감도를 나눠준 거야 ISO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도가 높다는 얘기죠 필름의 감도가 높다는 얘기는 빛을 조금만 받아도 상이 잘 미친다는 얘기에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빛들이 노출되면 다 남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노이즈들도 많이 낄 수 있습니다 필름을 똑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실내에서 찍을 때 야외에서 찍을 때 밖에서 찍을 때 빛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ISO를 바꾸면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빛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다른 것도 뭐 하나 더 있죠 바로 셔터 스피드 빛을 노출시켰다가 바로 차단시켜주는 게 셔터의 역할인데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느리고 대신에 이제 잔상이 많이 남게 되겠지만 그 대신에 빛은 밝게 되겠죠 셔터 스피드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 찰나의 순간에 반사된 빛만 노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구분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엄청 빨라야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문제가 뭐냐 빛이 노출되는 시간도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만큼 어두워진 빛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익스포저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딱 보이세요 조리개를 크게 열면 밝지만 아웃포커싱이 심해진다 그리고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빛은 적게 들어오지만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랑 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ISO죠 ISO 빛이 밝아지면 노이즈가 많이 끼고 적어지면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캡처할 수 있지만 어두워지고 느려지면은 잔상이 많이 남지만 밝아지고 카메라 자체는 알았어 이제는 우리가 들여봐야 될 것들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렌즈에요 이 볼록 렌즈 하나만 썼을 때 한계가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수차였어요 수차 수차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상을 매치는 게 이상적으로 딱 맺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구면 수차인데 요 끝부분에 구면 형태가 빛의 상을 정확하게 안 미치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흐릿해진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색수차 색수차가 뭐냐면 렌즈를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 유리를 쓰잖아요 유리 색깔에 따라서 굴절율이 달라요 이거 우리가 분산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제 빛을 빛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수준이 달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봐봐요 끝에 부분이 색이 번지는 게 생기죠 색이 번지는 문제 요게 바로 이제 색수차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수차 문제라든가 왜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렌즈를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조합해서 끼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렌즈 최근에 나오는 렌즈들이 어떻게 생겼냐 단면을 잘라보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개가 잘 엮여 있다 그 뒤에 1975년에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뭐냐 간단해요 필름 대신에 이미지 센서를 쓰면 디지털 카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생겼잖아 디스플레이가 있고 하니까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빨강 파랑 초록색 빛으로 내뿜는 거 요게 디스플레이라면 이미지 센서는 이 빨강 초록 파랑으로 필터링된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게 바로 이미지 센서야 대표적인 게 이제 ccd랑 시모스가 있죠 초창기에는 이제 ccd가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전기를 바꾸는 반도체가 여기에 각각 있다는 얘기에요 요즘은 거의 이제 시모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센서 사이즈가 또 중요시겠죠 상위 매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장면을 찍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위 매치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픽셀의 개수가 똑같다고 한다면 더 섬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이미지 센서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들도 많이 생긴다 요즘은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미러리스 DSLR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거울이 있어 갖고 진짜 상을 그대로 봤어 요거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해 프리즘도 있어야 되지 거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가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떤 카메라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미러리스 미러리스 간단합니다 이걸 없앤 거야 어차피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기술 많이 발전했잖아요 처리 기술도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에서 받아서 여기 뷰파인터에다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작은 LCD를 둬서 보는 거죠 그냥 직접 보느냐 아니면 그냥 LCD로 보느냐 요 차이인 거죠 요 차이 근데 그 와중에 핸드폰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스마트폰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CPU가 좋아요 CPU가 계산으로 이걸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보세요 광각 카메라 광원 카메라 여러 개를 이제 써서 거기다가 모자라서 이제 센서들도 붙이기 시작을 해요 TOF 센서라고 있는데 TOF 센서가 뭐냐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세예요 그니까 이제 센서가 이제 빛을 쏴 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센서가 있으니까 뭔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TOF 센서로 거리를 분석을 해 이제 계산으로 뒤를 날려 버립니다 거리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이제 아웃포커싱도 가능하게 하는 기술까지 오는 거죠 요건 그냥 장난이죠 어쨌든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미래에 쓰이게 될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메타렌즈 메타렌즈 아직 연구단계에 가깝습니다 연구단계에 가까워서 이게 사용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삼성에서 메타렌즈 기술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한 몇 년 됐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삼성이랑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양산 단계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딱 한 파장의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대신에 이제 이거 진짜 적외선 센서 렌즈로 쓸 수 있는 거죠 메타렌즈를 대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에 적용 못해요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너무나도 많은 가지광 대역의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진짜 우리 카메라에 쓸 수 있는 메타렌즈도 만들 수 있겠죠 연구가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이 천년 동안에 쌓이고 축적된 그 기술들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카메라 기술을 쓰고 있고 사진 기술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카메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참 기대에 보법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